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나요 오늘은 며칠 두고 드셔도 맛있는 까리 고추 감자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까리 고추는 이게 500g 준비했거든요 며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반지나 포크로 일일이 구멍을 내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반씩 잘라줄거예요 큰 거는 반씩 잘라주면은 양념에 스며들어서 더 맛있습니다 감자 두 개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냥 납작납작하게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다시마 물을 이렇게 불러 놨거든요 이거를 다시마 흐림은 종이컵 기준으로 2컵이에요 간장도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맛있어요 그리고 당은 2큰술 다진 마늘은 1큰술 여기서 간을 보시고요 여기서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좀 짭짜름하게 먹고 싶어하면 여기서 간을 더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딱 맞거든요 끓는 물에 감자를 이거 2분 정도만 데쳐줄 거예요 자 2분 감자 데침물에다가 소금 1스푼 정도 넣으시고 저어준 다음에 고추를 데쳐줄 거예요 고추는 30초 깨끗하게 씻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건져주시면 돼요 이 물을 부어주세요 고추도 아예 여기다 양파는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3분 졸였거든요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뚜껑 덮다가 뚜껑 열면 이렇게 고추가 딱 짜부러 들어요 감자를 아까 데쳤기 때문에 이게 몽그러지지가 않아요 다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당 1스푼 넣고 윤기나게 참기름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넣고 윤기나게 참기름 2스푼 참기름 2스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간단하게 감자와 까리꼬치를 졸여봤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제가 해먹은 결과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서 먹으면 국물도 떠 드실 수도 있고 또 식으면 나중에 데표드시기도 좋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졸이고 싶어 그러면서 좀 더 졸이고 졸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막 이렇게 뒤적디적 하지 마시고 그대로 졸여가지고 한 번만 뒤적거리시고 마무리는 참기름하고 올리고당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간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해두시고 이게 다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간은 꼭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짜지 않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요 알림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hteer bee haar they 1 2 2 2 감사합니다.